세롬이 보카 3의 10 입니다. 먼저 등장하게 될 단어들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Have H A V B 오케이 이동해서 어... 멍이... 어... 남 부러진... 브로킨 오케이 쓰는 법 B R O K E N 그럼 어떻게 발음 하겠어요? 브로... 브로킨 브로큰 브로큰 뭐라고요? 브로큰 계속해서 컷 C O T 오케이 콜드 C O L D 오케이 어... 시크 시크? 시크 이라고? 아... 어 오케이 오케이 뭐? 조금만 조금만 어... 조금만 조금만 S... I... K... J? 네 K K E 사이크야 사이크 끝에 소리 안 나는 E가 있으면 I가 I 이건 뭐야? 바이크 이게 바이크면 S I K E는 사이크 사이크 사이크고 같고 니가 얘기하고 싶은 SICK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는 SICK이 아니고 SOR 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어... 스토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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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이렇게 네 아이고 아깝다 스토메크 에잉크 아... 아깝네요 기다리세요 세우는 계속해서 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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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A L T H 그러면 얘는 헬티라고 바람이 안나는데요 이게 헬티겠죠? 이게 헬티 헬스 헬스죠 헬스 헬티는 건강한이란 어떤식이고요? 헬스는 건강이란 이름입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 아 아 A R N 오케이 홈티 혜티 헬티 H E A D A H E A A C H E 오케이 rokmajor 원 april い 그리고 툴테이크 툴테이크 오케이 그래서 소울 스토밍에 헬스 툴테이크 오케이 전보다 틀린건 줄었는데요 오케이 좋구요 더 줄여 주시구요 오늘 틀린건 다섯번 쓰고 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할까요? 헬스 헬스 헬스가 아니구요 헬스는 건강한 이구요 헬스 오케이 히헬스 어헤데이크 히헬스 어헤데이크 히헬스 헤데이크 그래서 어헤데이크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요 어... 왓 왓더즈 히헤브 그렇죠 왓더즈 히헤브 오케이 새롭이 요런거 잘해 무엇을 겪니? 왓더즈 히헤브 히헤더 헤데이크 오케이 계속해서 희이헤스프 헤브 u어 히트헤브 히트 neues 히트폰 히트콤 케이이 그 다음에 시 우옹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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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맥 케이 그렇죠. Does she have a stomach ache? 꼭 좋구요. 계속해서 그녀가 감기에 걸렸다는 그렇죠. 계속해서 뭐라구요? he has a broken arm 팔 부러졌대요. 계속해서 he doesn't have cut he doesn't have a cut he doesn't have a cut 계속해서 she has a thick arm ok sore 하니까요 됐습니까? 뭐라구요? she has a sore arm she has a sore arm she has a sore arm she doesn't have a a a bruise she doesn't have a bruise she doesn't have a bruise oh she doesn't have a bruis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bruise sore stomach ache health healthy 아니고 health 그 다음에 too thick 5번 쓰고 그 다음에 학교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세요 오케이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